신년을 맞이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볼거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년을 맞이하기 첫날 12월 31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신년을 맞이하는 브이로그를 찍어볼거에요 어제 아버지랑 닭발을 먹은 바람에 얼굴이 땡땡 부었습니다 여기가 중천에 뜬거 같네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보겠습니다 제 옆에 껌딱지도 있어요 페리 이리와 제 차리불 잘 잤죠? 잘 잤죠? 잘 잤죠? 일어나자 제가 늦잠을 자면 얘도 늦잠을 잡니다 꼼치씨 구점심 잘 잤죠? 잘 잤어요? 잘 잤어 내가 새벽 6시면 울면서 깨워 춤을 달라고 아침에 그래서 춤을 제가 좋아서 잤는데 이런 배흥망덕한 주류자 지금 브이로그 중이야 아침부터 꼼치 찍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싫어 안녕하세요 꼼치입니다 꼼치 꼼치 까지마 까지마 엄마표 떡국입니다 집밥을 오랜만에 먹습니다 베리는 공을 던지라고 하네요 밥 좀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엄마가 떡국을 잘해요 너무 맛있어 여기가 갇혔네 어디야? 꼼치 지 혼자 나갔어 갇혔어 열어줘 누가 가래 누가 넘어 먹어볼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얼굴이 아침과 똑같죠? 밥을 먹고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브이로그를 포기할까 하다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리고 곧 저녁을 먹으러 나가요 원래 이렇게 본가 가면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여기 와서 살이 찌고 있어 살이 엄청 빠졌으니까 입맛이 돌아 엄청 일단 순댓국을 먹으러 왔고요 순댓국 먹고 오늘은 교회 신년 예배가 있어서 오늘의 하루 먹고 자고 먹고 지금은 아빠는 밥 먹고 소화시킬 겸 시장을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태양을 떼어 있던 시장이에요 너무 근데 부끄러워 나 이런 거 안 해봤던 말이야 길 가면서 찍는 거 티비 부은 척 해야겠다 에이 뭐 볼 게 없다 그치 배가 불어서 여기도 붕어빵네 살짝 심해놓고 살짝 심해놓고 이거 뭐 아까까지 배부러다 뭐라 해놓고 배가 불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집 가서 준비를 하고 먹어야겠다 저희 사촌 동생들 잘생겼죠 지금 제 동생인데 별로인 것 같네요 지금 저는 또 교회를 갑니다 어디도 교회 갔는데 다희야 저희 사촌 동생이에요 얘도 사촌 동생 까까? 까까 까까 먹으러 가자 까까 까까 먹으러 가자 큰일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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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강화도에 사시는 외할머니 댁에 갑니다 할머니 댁에 갑니다 할머니 댁에 갑니다 우리 고기를 사야 돼요 고기하고 소세지하고 고기하고 소세지하고 숙주 꺼먹자 숙주랑 삼겹살 꺼먹으면 맛있잖아 아빠 미나리 꺼먹으면 맛있다 미나리 더 살까? 미나리랑 먹으면 삼겹살이 맛있거든요 먹자 난 끓였으니까 계산은 아빠가 했는데 이제 사서 할머니로 가봅시다 할머니네 도착 저희 할머니네에요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요 인사해줘 안녕 할머니 인사해 네 저 언니 동생입니다 언니가 너무 예뻤어서 압도적인데 제가 늘 꿀렸습니다 이제 저의 추억에 깃든 할머니 댁에 왔습니다 우리 거 싸게 있어 냄새 좋다 후회찌개 냄새 너무 좋다 잘 먹겠습니다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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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곡즈랑 먹으면 맛있어 고사리 맛있되어 마지막 한 점이다 고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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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1월 1일에 이 해에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만 안녕. 안녕.